안녕하세요. 루즈 ASMR 입니다. 제가 아직 마이크를 구매하지 못해서 우선은 마이너럴 기능이 없는 마이크로 테스트해볼 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먼저 보여드릴거는 퍼즐인데요. 소리가 템핑하기 좋더라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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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 뒷면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스크래칭 사운드 탭핑 사운드 탭핑 사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앨리스 되게 예쁘지 않나요? 앨리스 되게 예쁘지 않나요? 이상으로 앨리스 퍼즐 앨리스 퍼즐 스크래칭 앨리스 사운드는 이상으로 앨리스 퍼즐 탭핑 스크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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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우치 굉장히 예쁜 일러스트가 그려져있는 바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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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관하는 바우치라서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봤어요. 안에 별거 없어요. 그냥 옛날에 샀던 머리끈 같은 것들 그런 거 조금씩 모아있어요. 이렇게 리본 머리끈도 있고 이렇게 리본 머리끈도 있고 강렬한 꽃 모양 머리끈도 있고 있어요. 파우치 소리였습니다. 파우치 소리 파우치 소리였습니다. 파우치 저는 노트, 그냥 평범한 노트에요. 개인적으로는 스크래칭 사운드가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약간 가죽 재질이랑 탭핑 사운드도 괜찮네요. 스크래칭 사운드도 괜찮네요. 스크래칭 사운드도 괜찮네요. 스크래칭 사운드도 괜찮네요. 스크래칭 사운드도 괜찮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까지 노트 탭핑 스크래칭 사운드였습니다. 스크래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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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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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헤어롤 그룹봉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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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롤. 헤어롤. 헤어롤 소리는 어떠셨나요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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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